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웃음박사 조상재입니다. 지금 여기는요 여수에 있는 콕 쏘는 갓김치 백화점이라는 곳입니다. 정말 갓김치를 너무너무 맛있게 담아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배송을 해주고 또 택배로 배달을 이렇게 해주는 곳입니다. 그 갓김치 백화점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여러분 따라오시죠. 여러분 여기가 갓김치 백화점이라는 곳인데요.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한폭이라도 배달이 다 됩니다. 배송 전국 각지에 배송을 다 해주는데 그곳으로 제가 한번 모셔보겠습니다. 이야 갓김치 보이죠. 이것이요 갓김치에 정말로 거기야 뭐지 여기 사장님보다 계세요 사장님. 사장님 마스크 벗고 잘 탈까지 얘기 조금 해요. 아 이랬습니다. 이 갓수는 어디에서 나오는 갓김치가 갓김치가 직접 재배를 해서 이렇게. 이 땅에서 재배하니까. 아 그래요. 무드리 상하동이잖아요. 무드리 상하동이잖아요. 아까 그 오리지널 절산 갓이거든요. 절산 갓이거든요. 아 이게 보니까 갓김치. 톡 쏘는 종자다. 쏘는 종자예요. 아 그게 톡 쏘는 게 있고 또 안 쏘는 게 있죠. 그러니까 먹으면 시끈한 게 있더라고요. 그거구나. 진짜 오리지널 사장님 종자가 키운 거 아니에요. 이게 1kg입니까 2kg입니까? 3kg입니다. 3kg이구나 이게. 가격은 얼마입니까 3kg. 지금 33,000원. 33,000원. 이야 그러면 이제. 정부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. 정부도 택배를 해주네요. 예전에는 안주로도 이제. 한입소로 다 이 택배로 가고 막 그랬어요. 오 그래요. 요새는 김치채 때문에 김치채 때문에. 이거 만약에 갓김치 3만 3,000원 하면 택배비는 따로 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? 3,000원밖에 안 받아요. 예전에는 택배비랑.